매일 연주 5분의 10분 애매한 시간 멋대로 처음 한 이상한 카페 눈치 없는 그대 모습에 시곗바늘 쳐다봤죠 이제 그만 일어날까 괜히 시간만 썼나 의미 없는 후회만 들었죠 형식적인 대화들만 계속 되는데 이유 모르니 설렘은 뭘까 나 좀 알려줘 잠깐만 왜 난 왜 이렇게 어때요 심장이 두근대는 걸까요 조금만 더 설레어도 괜찮은 걸까 나 정말 괜찮은 걸까 그댄 정말 저 이상은 내 취향이 아닌데 이 감정은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멋대로 심장이 두근대는 걸까요 조금만 더 설레어도 괜찮은 걸까 아 틱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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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을 가야해 깜짝 고장났나봐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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